약속했었죠? 오늘은 당신의 특권날입니다. 생일 축하해요.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. 중요한 날은 잊지 않아요. 생일 축하해요. 오늘 당신에게 이 말을 한 사람 중에서 내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또 한 살 먹었지만, 내 앞에서 당신은 영원히 자유로운 소녀가 될 수 있어요. 생일 케이크 많이 먹어. 살칠까 봐 걱정하지 말고. 나는 충분히 안을 수 있어. 생일 축하해. 가장 먼저 너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이 될 거야. 생일 축하해요. 당신은 하늘이 내게 준 가장 찬란한 보물이에요. 생일 케이크는 어떤 게 좋아요? 생크림? 무스? 아니면 아이스크림? 오늘? 왜요? 특별한 게 있나요? 생일 축하해요. 생일은 당연히 축하해야죠. 생일 축하해요. 생일 축하им 한글자막 by 한효정